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원앱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8 전쟁과 6가, 국채금리 상승과 원단으로 환율 상승, 또 테슬라의 어닝 쇼크까지 참 악재의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운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8개월 만에 790선이 깨졌고 코스피도 1.7%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참 무거운 시장에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도 나타나면서 지금 또다시 한 번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의 불확실성도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랄까요, 중동에서 불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작년에 이루어졌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분쟁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그대로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만든 모습들인데 다만 이제 오늘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다시 물가에 대한 부분과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을 한국은행에서는 꾸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는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시장 이렇게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시장이 빠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항상 이런 급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급등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급락이 나타났을 때 다들 모든 전문가들이 시장은 여기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상당한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했지만 불과 2주 만에 시장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은 크지만 또다시 어떻게 전화위복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하게 겸허하게 좀 더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급락 뒤에는 반드시 급등이 있습니다. 네, 급락 이후에는 반드시 급등이 있다.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폭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디어 콘텐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아 A스토리,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윗고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긴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긍정적인 리포트 영향도 받으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자체가 상당히 하단에 그러니까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이런 작은 호재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갑작스럽게 바닥에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시장만 좋았다면 좀 더 긴 양봉에 대한 형태를 띌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하방으로에 대한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넷플릭스가 크게 흥행 성과를 내고 현재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시아권역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 자체에서 가장 파급력을 크게 미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국내 이런 제작사와 관련된 기업들도 하방에 대한 경쟁성 상당히 보이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무빙이라는 웹툰 드라마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웹툰 기반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했거든요.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의 히어로 몰이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만큼 뉴 같은 경우에 현재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또 드라마 제작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라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이라크 미군 기지가 드론 피습을 당하면서 국내에서는 관련주 제시연 시스템이 시각에 급등했습니다. 오늘 상중에도 네온테크와 DTNC, 퍼스텍이 상승했는데요. 관련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자마자 그것을 비웃는다는 듯이 드론 폭격이 가해지는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서 드론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론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격출을 한다든지 또는 정찰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한다든지 상당히 이런 방산 쪽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드론인데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제시연 시스템이 오늘 장중 상하까지도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제시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닷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가는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보셔야 될 기업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에서 들어오는 드론의 90%가 바로 이스라엘용 드론 레이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레이더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이런 드론용 레이더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고 내는 기업이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거든요. 현재는 공모 이후에 크게 급등한 이후 지금 현재는 다시 한 번 신적가에 대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반경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드론 관련된 기업들 지금 보면 국내 안에서도 아세아텍 같은 기업들도 이 드론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농업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런 드론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드론 관련주는 제가 한 번 모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러우 전쟁 이슈에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곡물과 사료주였다면 2.8 전쟁은 에너지 특히 유가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말씀하면서 조금 더 가져가보자 말씀을 하셨던 에너지 주들이었는데 오늘도 강하고요. 특히 오늘은 대성산업과 SH에너지화학이 가장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종목이 가장 좋다. 그것은 아니고 이 두 종목이 지금까지 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배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로 본다면 대성에너지라든지 흥구석유 이렇게 미리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SK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LNG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에서 약 40% 정도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대성에너지보다는 매출에 대한 비중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오르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부분이고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 오늘 바닷건역에서 강하게 오르는 모습인데 오늘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240과 480선을 돌파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SH에너지화학은 항상 미국에 대한 셀가스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가총액이 오늘 이제 천억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소용주의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LNG라든지 또는 에너지 관련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된 기업들은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들고 가시면서 11월 말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는 에너지 관련주에서 또 수납매가 돌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드론 관련주를 좀 더 자세히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드론이라는 것이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에 대한 부분을 가시화하고 있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고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드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부터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J-CN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네온테크 아세아테 그리고 이제 소니드 그리고 이제 한비소프트 퍼스텍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레이더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드론 산업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회원사들이 제노코, 웨이브 일렉트로, LRG, 넥슨, 코츠테크놀로지, SKC, 한국화본 같은 기업들이 드론 회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유망한 오늘의 원픽은요? 이 중에서 이제 네온테크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먼저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MLCC에 대한 커팅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우리가 웨이퍼에 대한 커팅도 담당하는 기업이 이 네온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드론 사업을 본격화함으로써 현재는 또 무인 정찰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출했기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된 강대강 움직임에 드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온테크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2,800원,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네온테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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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